상황을 한번 침출해 볼까요? 처음에 그 이제 우선 시작은 윤석열, 윤 대통령이 굉장히 상기된 상태였거든요. 벌건 상태.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방송을 했지만 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음주 상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얼굴이 벌게진 상태였다. 화면으로 그건 나타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한 10시 25분쯤에 나타나서 비상 경험 선포를 했고 그래서 11시를 기해서 비상 경험이 내려지니까 11시에 딱 해서 그 포고령이 나왔어요. 포고령이 나왔는데 그 포고령 내용들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첫 번째 국회와 지방의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의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무슨 언론을 또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그래서 군인들이 사실 큰 방송사나 진입을 해서 통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아주 긴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비상 경험이라는 조치가 이것만 보더라도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비상 경험을 하려면 요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전시에 준하는 상황.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상황. 전시나 사변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그렇죠. 국가 전복을 누리는 이게 헌법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야 비상 계엄령을 포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계엄법에 가면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어제 상황을 딱 보면 하나도 안 지켰어. 조은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없었어. 없었잖아요. 실제 계엄법을 보면 거의 교전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체적으로 이런 계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안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차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했고 조국 대표도 그런 얘기했지만 원천적으로 무효다. 무효야.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국회에서 190명이 찬성해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잖아요. 그런데 의결이 없어도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의결을 한 거죠. 나 이 포보령 중에서 난 진짜 심각하게 봤던 거 중 하나가 심각하게 봤던 글귀? 5번이야 5번. 포보령 5번에서 전공의를 딱 집어가지고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원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여기가 되게 웃겨. 위반신은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나머지 항목은 정말 셌어. 포거합니다. 금한다. 조치한다. 인데 의료인들에 대해서만 처단한다. 그러니까 2천 명 그 증원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안 따라준 거를 복귀 안 하면 복귀 안 하면 처단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슴에 한이 됐나 봐. 자기가 내는 업적으로 좀 남기고 싶었고 자기가 이제 개혁을 하는 어떤 하나의 성과를 이루고 싶었는데 그걸 못한 게 굉장히 한이었나 봐. 그리고 또 그전까지도 의료인들의 과반수 이상은 약간 보수 쪽으로 정치적이 기울었던 건 사실인데 이상하게 윤석열 정권 때만 2천 명 얘기하니까 또 반대로 정치화는 상관없지만 또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많이 냈잖아요. 처단한다. 아니 이게 사실 무시무시한 의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화날 말이에요. 이게 진짜 이거 들으면은 그리고 이제 계속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간단히만 정리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니까 우원식 국회의장 풀려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부 국회의원 소집령을 11시쯤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들어서 190명이 모여서 해제 요구안을 다 의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나서 155분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반 정도 나서 사실상 국회의장에 대해서 밖에 나와가지고 비상계엄 해제됐다. 사실상 해제됐다라고 이제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잠시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군 병력도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4시 한 반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게 해제 요구안이 왔으니까 그게 거기에 따라서 해제하겠다. 본인의 성과를 또 자랑하기 위해 군은 자기가 철수시켰다고 명령을 내렸다고 약간 자기를 또 이렇게 띄워.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10시 25분에 얘기를 했잖아요. 비상계엄은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말로는 국무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무회의를 했으면 그 국무회의를 한 사람들이 사실 보통 보편적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 그 자리에 있고 어디 가면 안 돼.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또 어떤 답변을 하냐면 그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아직 안 모여갖고요.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맞아.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나 이런 일부 보도에는 국무회의를 한 것처럼 돼 있거든요. 안 했을 수 있어. 한독수 국무총리 최상목 총리 김용인 등 김용인 장관 등 몇 명이 모여서 국무회의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요. 그러니까 설령 모였어도 개의할 요건이 안 됐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정족수가 안 채워졌구나. 정족수가 안 채워진 상황에서 밀어붙여서 했다는 건데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는 한독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김용인 장관 이상민 장관 조기용 복지부 장관인가요? 이 정도 모여서 했는데 이 국무회의가 개열되면 이 국무회의가 개열되면 가반수 출석이 돼야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개연한 이게 심의가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찬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또 있네. 그러면 11명인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한 8명이 그래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지금 뉴스 나온 거 보면 국무회의원들이 모이긴 모였는데 몇 명 안 모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황봉님 얘기한 대로 만약에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4시에 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4시에 할 때 있어야죠. 긴박한 상황인데 개엄령 해놓고 국무회의원들은 다 가버려 집에. 이게 만약에 나의 상상력을 한다면 그쪽 주작대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모이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거를 메꿀 수 있는 멘트는 있지. 대통령의 기억력을 또 이렇게 또 살펴봐야 될 게 혹시 대통령께서는 그제 모였던 거를 오늘로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사실은 화요일 날 국무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전에 국무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있었는데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비상개혐 안건이 안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저녁에 갑자기 몇 시에 어떻게 소집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명이 모였대요. 몇 명이 모인 것 같긴 해요. 보도 나온 거 보면. 그런데 어제 모였을 때 최상무 부총리나 몇 명은 또 반대를 했다는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내란죄 고발이 됐잖아요. 했어요. 수사가 했죠. 이 부분에 수사가 들어가면 뭐냐면 실제 동의한 사람 찬성한 사람 이게 다 가려져요. 그러네. 형과 통을 대상인지 아니지를 가려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발 빼는 사람도 있고 뭐하고 하지만 나중에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가려지게 돼 있다.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와서는 그럴 것 같아. 참석은 했지만 찬성한 적은 없다. 그렇죠. 참석은 했지만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단이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안 했다. 차에 타고 있었지만 내가 운전한 적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가려지게 될 거고 지금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국무회의 자체가 아마 녹음이 될 겁니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다른 내용 진짜 국무회의를 열었다 그러면 녹음이 다 됐겠죠. 그렇죠. 우리 조선왕조 때도 왕의 기록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쓰듯이 쓴 분이 있었잖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